안녕하세요 양수빈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비와 틴트 그리고 아이라인 이 세 개로 일진 화장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비를 이만큼 해서 얼굴에 바르겠습니다. 짠! 네 얼굴을 일단 존나 뽀샤시하게 발랐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라인은 일진적인 아이라인을 정말 짙게 그리는데요. 저도 한번 짙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밑에도 그려줍니다. 앞트임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아빠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라인 다 마쳤습니다. 틴트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틴트는 되도록 존나 진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틴트로 볼터치 효과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즈이 마찬가지로 고맙습니다. 아우! 오늘 우파들이랑 브랑 브랑 우타바이 투데이 그린 데이